포스코의 신소재 극저온용 고망간강은 영하 196도에서도 우수한 강도와 충격 인성을 유지하는 획기적인 신소재입니다 강제와 용접 재료의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여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의 극저온용 고망간강은 5만 톤 규모의 LNG 추진 벌크선에 세계 최초로 적용했으며 극저온 인성이 요구되는 선박 및 육상용 저장탱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 강하고 더 경제적이며 더 혁신적인 신소재 고망간강을 경험해 보십시오 포스코가 선도하는 기술로 세계 철강의 미래를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from steel supplier to solution partner 포스코